안녕하세요 미치입니다 오늘은 투니버스 두 번째 촬영이에요 지금 스튜디오에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촬영인 만큼 더 잘해서 최대한 NG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메이크업팀이 있어서 저번엔 아예 쌩얼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눈 보호를 위해 선크림과 틴트를 약간 발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자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없어 보인다 진짜 좋아 아니 뭔가 여기 없다고 응 이거 치마 안 될 것 같은데 믿었지만 타고나게 네 네? 뭐야? 하나 둘 가만돈의 부활을 막아 영웅이 된 저와 그린 닌자로이드가 여러분께 선물을 쏩니다 유튜브에서 투니버스 구독하며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퀴즈 답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닌자부 마스터즈 원고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 이거 이제 퀴즈 이거 말 짤게요 네 이거 보고 하셔도 돼요 1번 나이트 클럽 2번 나이트 크롤러 3번 다시 할게요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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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할게요 채리완츠 닌자부 마스터즈 퀴즈 퀴즈 과다 아니 전체적으로 이게 경직됐어 이런 거 저 1위님 그럼 저는 이쪽 보고 네 똑같이 마주 이 쪽으로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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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뭐해? 자 다음에 만나요! 왜 다음에 만났냐고! 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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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터가 많은 나이트 크롤러로 영웅은 제가 따놓은 당상이네요. 에이 무슨 소리? 슈터 양보다는 얼마나 정확하게 쏘는지가 더 중요하죠! 인정? 아 웃기 썸네일 촬영장 그 뒷모습 키 작은 김보선님? 아 네! 이거 뭐죠? 아니 뭐! 와 큰거야! 키가 작아서 나는 평균.. 평균이야 평균 몇인데요? 159 헐 와 아니 이거는 이거는 초점 잘 맞추기 위한 핑계죠? 아니야 내가 짜는게 아니야 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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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ins 약X 암 암 롤 잠들 암 탕 암 롤 롤 롤 찍으라고 해서 봤는데 왜 못 맞추지? 하진도 좋아 각이다 진짜 어렵다 하하 눈이 아파 아무 표정이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보같아 눈 껌박거려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 바보같아 끝났다 다음에 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어 이거 TV로 보면 진짜 뿌듯하고 오버버리겠다 드디어 린자고 마스터드 촬영까지 끝났습니다 우와 두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약간 감이 잡힌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즐겁고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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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